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13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look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he, 그가 주인이죠. shall come, 왔을 때, in the second watch, 두 시경이든 while, come, 왔을 때, in the third search, 세 시경이든, 새벽이죠. and 그리하여 find, 보았을 때, them,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blessed are, are, 복이 있을 것이다, those servants, 그 종들은. and this know, 이것을 알지니, 이것이 뭐냐면, death죠. if 만약에 the good man, 어떤 사람이, of the house, 그 집을, had known, 알았다면, what 이하를 아는 거죠. 뭐냐면, what hour, 몇 시에, the deep, 도둑이 would come, 들이닥칠지를, he, 그는, 그 종이죠. would have watched, 경계했을 것이고, and not have suffered, 당하지 않을 것이다. his house, 그 집이, to be broken, 뚫리는, through, 도둑한테 침범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뚫리지 않았을 것이다. be, mom, harai, the other, therefore, 그럼, already, 준비하라, 어소, 또한, for, 왜냐하면, the son of man, 인자가, comes, 오기를, at an hour, 어느 땐가 올 텐데, when, 그때가 온대냐 하면, 너희가, think not, 생각지 못한, 그 시기에 올 것이다. 된, 그때, 피럴, 베드로가, said, 물었습니다, unto him, 예수에게, Lord, 주여, speakest, 말씀하시는 것이, 도 당신이, 예수가, despair of, 이 비유를, unto us, 우리에게, 제자들이죠, while even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and, 그러자, the Lord, 예수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who, 누가, 된, 그렇다면, is that of, fast-for, 그, 충실한 자냐, and, 그리고, wise, steward, 현명한 하인이냐, whom, 그를, his lord, 그의 주인이, shall make, 만들 것이다. 뭘로? ruler over, 관리자로, his household, 그의 가속들을 관리하는, 또한, to, give, 줄 것이다. 그들에게, their portion, 그들의 몫을, of meat,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in due season, 마땅히 해야 될, 그때, 즉, 이 컨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이 맡겼다는 원인이고, 그 뒤가, to, give,가, 그 맡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blessed is, 축복 받을 것이다. that servant, 그, 종은, 그를, his lord, 그의 주인이, when, 뭐뭐 했을 때, 그 주인이죠, comes, 왔을 때, 바로, 그 주인이, share, find, 보게 된다면, so, doing,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주인에게 있어서, 그, 어, 종은, 복 받은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of a truth, 진실로, I, 내가, say, 예수죠. 마라 건대원, to you, 너희에게, that, 바로, he, 그가 주인이죠. we are make, 만들 것이다, him, 그를, ruler, 관리자로, over all that, 그 모든 것을, 그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have의 목적과, 대시가, 대시, 이 5호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즉, 청지기로, 만들 것이다. but, 그러나, 그리고, if, 만약에, that servant, 그 종이, say, 말하기를, in his heart, 그의, 마음속에, my lord, 내 주인이, delays, 늦출 것이다, his coming, 귀가를, and, 그러면서, we are begin, 시작했어요. 뭐를? to beat, 때리고, the men's servant, 하인들과, and maidens, 하녀들을, and, to eat, 먹고, and drink, 마시고, 해서, and to be drunken, 술에 취했다, 라고 하면, the lord, 그 주인이, of desolvent, 그 종의 주인이, we are come, 왔을 때, in a day, 어느 날인가, when, 그 때, he, 그가 주인이, 그, 저, 뭐죠, 하인이, looked not for, 을 기대하지 않는 힘, 그 주인이 올 것이라고, and, at an hour, 그 때, when, 그 때, 그 시간이 언제냐면, he, 그가, 그 종이죠, is not aware, 을 예상치 못한 그 시간,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와서 주인이, we are cut, 잘라버리고, 힘, 그를, in thunder, 조각조각 내서, and, 그리고는, we are point, 지명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힘, 그 못된 하인을, this portion, 그의 몫에 맞게, with unbelievers, 그 믿음이 없는, 은, 자들, 내게, 처할, 할, 형, 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and, 그리하여, that servant, 그, 어, 종이, 그 종이, 이 위치가, 후죠, 그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 알고도, his role's wear, 그 주인의 뜻을, and, 그리고도, prepare a lot,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himself, 그 자신이, 나이들 또한, did, 하지 않았다는 거죠, according to, 뭐를 따라서, his wear,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설번트는, 이게 주어죠, shall be beaten, 두드려 맞을 것이다, with many stripes, 많은 회초리로, but, 그러나, he,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that가, he를, 얘기하는 후죠, no, not, 모르고, and, 그리하여, did, commit, 범했어요, things, 어떠한 일인가를, 월시어브 스트라이프, 매 맞을, 그러한 일이죠, 그러한, 이 시인은, 이게 주어죠, 시어브의, 비튼, 두드려 맞을 것이다, with few stripes, 거의, 이, 휘초리를 들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뭘, 언트, 홈소에벌, 누구든지에게나, 멎이, 많이 받은, 자, 많은 것을, 즉, 기분, 받은 자, 어부심, 그에게는, 쇼비, 머치, 많은 것이, 비, 리콰이어드죠, 요청될 것이고, 요구될 것이고, and, 투흠,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해부, 커미티드, 허용된, 머치, 많은 것이, 어부심, 그에게는, 데이 그들이, 위어, 에스크도, 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I, 내가 예수죠, am, come, 온 것이, to send, 보내기 위해서, 화열, 불을, on the earth, 이 땅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and, what, 무엇을, 위어, 원하겠느냐, 내가, if, 만약에, it, 그 일이, 비, 얼레딧이 이미, 힌드드, 불이, 붙었다고 하면, but, 그러나,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벱티즘, 침례, 세례라고 그러죠, to be, 벱티자이드, with, 그것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을, 그러한 세례를, and, 그러니, how, 얼마나, am, 하겠느냐, 아이디어가, straightened, 조이겠느냐, tear, 옥조이다 이거죠, 언제까지, it, 그것이, be, accomplished, 다, 이루어질 때까지, suppose, 추측, 할 것인데, 너희가, 데트 이하를, 추측한다는 것이요, 데트 이하가 뭐냐면, I, 예수가, come, 오셨다고, 뭐하러, to give, 주기 위해서, peace, 평화를, on earth, 이 땅에,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 말하건대, you, 너희에게, 네이, 아니다, but, 오히려, rather, division,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하면, from henceforth, 지금으로부터, 될, 유두부사죠, 쉐입이, 있을 때, 5, 5이, in one house, 그, 집안에, 그들이, divided, 분리될 것이니, three against two, 세 명이 두 명에, and, 그리고, two, 두 명이, against three, 세 명과, 척을, 지게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척을 지게 되냐면, the father, 아버지는, shall be divided, 나뉠 것이다, against the son, 아들을 대적해서, and, 그리고, the son, 아들은, against the father, 아버지를 대적하고, the mother, 어머니는, against the daughter, 딸을 대적하고, and, 그리고, the daughter, 딸은, against the mother, 어머니를 대적하고, the mother, no, 시어머니는, against the daughter, no, 며느리를 대적하고, and, 그리고, the daughter, no, 며느리는, against the mother, no, 시어머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to the people, 그 무리에게, 언제, 너희가, 시 보았을 때, 클라우드, 구름이, 라이즈아웃,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서쪽으로부터, 스트레이트, 외이, 곧장, 이 너희는, 말하기를, 유도사죠, comes, 오겠구나, 샤워, 소나기가, and, 그러면, 그렇게, 그것이, 될 것이다. and, 또한, when, 뭔뭐한 때, 이 너희가 시 보았을 때, 더 사우스 윈드, 남풍이, 불어올 때, 이 너희가 세이 말하기를, 유도사죠, 외어 있을 것이다, 비히트, 열이, 그러니까, 뜨거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end, 그러면, it come to pass, 그런 일이, 이뤄진다, 즉, 날씨가 더워진다, 이거죠, 이 너희, 하이프 크라이츠, 위선자들이요, 이 너희가, 큰, 이 선, 구분할 줄, the face of the sky, 하늘의 표정을, and, 그리고, of the earth, 이 땅의, 징후를, 그러나, 그러나, how, 어떻게, is it, 그것이, that 이하인지를, 너희가, do not discern, 구분하지 못하느냐, this time, 이 시대를, 여, 확실히, and, 그리고, why, 왜, even of yourself, 바로, 너 자신을, 젖지, 판단하지 않느냐, 너희는, not, 그러니까요,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쓴 조언을 누리는, 20개의 벌칙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이루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look,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a procrein, any dryer, thank you.